안녕하세요 지퍼너모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고추를 심고 나서 고추의 1차 웃걸음은 언제 줘야 되고 또 어떤 걸 뭘 줘야 되는지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신 분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면 안되고 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양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모종을 심고 나서 이제 1차 웃걸음을 이제 언제 줘야 되고 또 위치는 어떻게 줘야 되고 또 양은 얼마 줘야 되는지 상당히 모르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고추 모종을 이제 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추하고 고추 모종 사이에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요 보통 비료 우리 살포기가 있는 있으면은 비료 살포기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해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무짝대기 한 우리 왜 원기둥 형태로 해서 지름이 한 4cm 에서 한 5cm 정도 되는 그 지름을 해서 뚫어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내고 우리가 보통 한 밥숟가락 정도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비료를 1차 웃걸음을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1차 웃걸음을 줄 때도 어 1차 때는 이 식물들이 우리가 심고 나서 기본적으로 주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에서 30일 정도로 해서 고 기간에 1차 웃걸음을 줍니다 왜 고 기간에서 주냐 하면 우리가 요 밑거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밑거름이 우리 화학비료 같은 MPK 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복합비료를 처음에 줬을 때 밑거름용으로 질소 같은 경우에는 흡수도 잘 되고 이 화학비료가 상당히 공기 중에서도 가스로 해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토양으로 용탈이 되면서 생각보다 빨리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흡수하는 양도 상당히 또 많아요 자 그래 됐을 경우에 고 기준이 보통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지나면은 고기에 있는 밑거름용 비료들이 다 이게 공기 주로 날아간다거나 식물이 흡수하는 거라든지 땅으로 꺼지고 땅으로 용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 20일에서 30일은 기준을 준 겁니다 그래서 고 시기가 되면은 요 토양에 밑거름이 상당히 이제 많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물들이 뿌리가 그 1차 밑거름을 먹고 흡수를 하면서 뿌리가 이렇게 또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활발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밥 숟가락 정도로 우리 1차 육거름 전용 비료 NK를 하고 뭐 밀양요소라는 것들을 넣어서 줬을 경우에 그 뿌리들이 자라면서 열로 오면서 이 화학 비료가 비라든지 그리고 공기 중에 이 저 수증기가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녹음해서 용해가 되면서 식물들이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상당히 많이 활짝이 되고 퍼져 가면서 식물들이 더욱 더 크게 저거죠 그래서 이제 1차를 이렇게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또 2차는 또 여기 끝에 주고 3차는 요 밑에 주고 주고 하는데 그거는 식물의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비료를 주면 가장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 농부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종 눌러서 전체 알람 설정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무료로 더욱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많은 비료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은 요소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소가 뭐냐면은 이 질소기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비료 입니다 보통 요렇게 소금 모양 소금처럼 하얀 색깔로 해서 여기에 질소가 함량이 많이 되어 있는 요소 비료인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게 잘 안 큰다고 요소를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은 자주 요소만 주게 되면은 고추나무가 웃자라게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질소가 키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비료이기 때문에 용어를 여러분들이 주시는 분들은 일회성은 괜찮지만은 고추 생력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소는 웬만하면은 급할 때만 주는 게 좋고요 너무 안 자랄거나 할 때 일회성이라든지 물벨을 줄 때는 괜찮은데 일반적인 분들은 요소비료를 주시면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밑거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합비로로 여러분들이 또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복합비로를 주셔도 되는데 왜 복합비로를 안 주냐면은 우리가 토양에 고추밥 만들고 할 때 밑거름에 들어갈 때 NPK랑 고토랑 붕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요 밑거름에 요렇게 들어가는게 하냐면 요 처음에 들어갈 때 요 밑거름이 고추나 이런 식물들이 처음에 필요로 하는 것들에 가장 일반적인 비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영양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붕소도 들어가고 석회도 들어가고 pH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밑거름만 사놔서 요 밑거름을 넣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요 인산이라는 요 친구가 요게 수용성 인산이면 물에 잘 녹는데 그냥 일반적인 인산이다 보니까 밑거름에 넣었을 경우에 이 인산이 1차 추비를 줄 때까지 토양에 잔류를 하면서 서서히 녹다 보니까 굳이 인산을 넣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밑거름용으로 인산을 또 이걸 추비를 줬을 경우에 인산 과다가 돼서 나중에 토양이 산성 토양으로 된다거나 안 좋아지는 영향으로 토양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이제 요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산이 들어간 경우 같은 경우는 밑거름용으로도 뭐 일회성은 괜찮지만 이왕이면 이런 걸 주지 않는 게 원래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복합비로라든지 이런 비료 비율에 맞춰서 남다보니까 이걸로 이제 1차 추비를 줬고 그래서 토양 자체가 장기적으로 인산성 토양으로 되는 그 원인이 굳이 줘도 되지 않을 그런 성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주다 보니까 토양 자체가 오염이 되고 힘이 이제 많이 약하게 땅심이 많이 약하게 되는 원인이 굳이 주지 않더라도 될 그런 성분들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합비로 같은 경우에는 밑거름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뭐 한두 해 정도는 괜찮지만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요런 걸 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이제 보통 요렇게 제가 어 NK 플러스 인이라는 요런 이제 어 NK 추가 우리 웃걸음 전용 비료가 있습니다 요즘은 농협이나 인터내셔널인데 보시면은 요런 게 팔아요 여러분들 파는데 이왕이면 1차 웃걸음은 요런 걸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빠져서 나왔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 보시면은 NK인이잖아요 NPK에요 질소는 어느 정도 식물의 생장을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 보시면은 21 밑거름용 21 보다는 더 적게 들어가고 또 밑거름에 6 뭐 13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윗걸음용은 1 정도만 들어가 있고 왜냐면 인산도 어 서서히 녹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 이 질소가 우짜라는 부분에서 인산이 그거를 키가 신장하는 부분들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칼륨이 요렇게 들어가요 15 여기 보시면 7 9죠 그만큼 식물이 생생한데도 칼륨이 또 필요하고 괴하라든지 또 그런 꽃을 피우는데도 이 칼륨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륨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필요한 이제 요 보시면 고토 붕소도 요렇게 조금씩 더 들어가죠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즘은 귀찮더라도 요렇게 NK 웃걸음용 전용 NK 비료가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을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시고 나서 요 보시면은 요런 밀양요소 밀양요소를 여러분들이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요런 밀양요소를 조금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 한 개씩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요 밀양요소를 관수시에서 준다거나 옆면쉬비로 저희는 요거를 넣어서 어 살충 살균을 할 때 같이 줍니다 그렇지만은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요 NK만 해서도 되지만은 요 밀양요소를 같이 주시게 되면은 순수 밀양요소 동물성 아미노소 17종 요런 것들도 같이 조금 혼용을 해서 주시면 되는데 양은 얼마 주시면 되냐면은 어 우리가 NK 비료의 1차 웃걸음의 양은 보통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나 혹은 반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주는 방법이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요렇게 요즘 고형 형태의 요런 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한 20에서 한 30일 간격으로 고추나무 사이에다가 요거 한 한 알이나 두 알 정도를 놓으면은 요렇게 서서히 녹으면서 요기에 이제 뭐 질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산 그리고 칼륨 그리고 고토 붕소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뭉쳐 놓은 겁니다 요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텃밭을 하시는 분들도 쓰셔도 되겠지만은 이것도 가격대가 뭐 가격이 저렴하면 괜찮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고용 비료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키가 안 클 때는 요소비료를 저희가 물비료라든지 해서 질속기가 많은 걸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희석 배수를 잘 맞추기 어렵고 잘못 줬다가는 어쩌라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밑거름용도 솔직히 우리 NK 비료가 없을 때도 1차에 한번 주긴 줘요 근데 장기적으로 줬을 때도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왕이면은 NK 우리 1차 웃거름 전용 비료를 해서 주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줄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고용 비료라든지 그리고 완효성 비료 좋긴 좋죠 근데 가격이 또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난 한번 써볼래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구매하셔서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해갖고 농사 대박 나갖고 떼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식물이 당연히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면은 그만큼 흡수를 잘해서 잘 크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저희 같이 이제 일반적인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짓는 분들은 비싸게 지금 농자재를 쓰기도 힘들고 자잿값도 많이 올라갔고 저희는 한번에 같이 혼용을 해서 이제 좀 손쉽게 치려고 손쉽게 이제 연매시를 하든지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것도 한번 써보시고 식물들이 흡수를 잘하는 것도 써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되시면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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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